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어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블록체인어스 편집주간이자 스타즈그룹 부사장님이신 김상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갠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미국은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근내 SEC는 가상자산 기업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지만 미국은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미국 정부의 초점은 가상자산 업체들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칙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및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터치하고 5만 천 달러를 넘긴 데에 이러한 발언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역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금지 계획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지지자인 텟버드 하원의원이 암호화폐를 금지 제한할 의중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대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감독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전에 CBDC가 개발되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발언은 꽤나 놀라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당시 발언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파월 의장이 의회의 CBDC 개발을 위한 협의와 입법 지원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중국과 같이 미국 CBDC의 발행이 민간 암호화폐의 금지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으로 그동안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10월이 전통적으로 강세의 장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이 전체 코인 시장의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삼성이 투자한 코인으로 유명한 엑시 인피니트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최근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 코인 마켓 캡 기준 한 주 동안 무려 109.36%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한 15만 1,7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트의 3분기 매출이 무려 전기 대비 48배나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사리의 라이언 왓킨스 분석가에 따르면 엑시 인피니트의 올해 3분기 수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48배 증가한 7억 8,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매출 증가가가 AXS에 투자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이사님 저희가 오늘 이 대본을 공부하면서 아 미리 사둘걸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와 이렇게 48배가 증가한 수치라니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랐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일단 AMB 크립토에 따르면 엑시 인피니트가 무려 3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10월 초 실시한 대규모 에어드랍과 150달러를 돌파한 자체 암호화폐 AXS의 가격이 반영됐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즉 코인의 가격 상승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이 와중에 엑시 인피니티가 개발사가 시리즈 B 투자에 성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개발사인 스카이 메비스에 따르면 앤드리슨 호로위치가 이끄는 시리즈 B 라운드에서 약 1억 5천만 달러, 1782억 원을 모금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해서 1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엑시 인피니티 밸류에이션은 약 30억 달러, 3조 5,600억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는 지난 5월 시리즈 A 투자 라운즈를 통해서도 75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무려 5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와 더불어서 약 18억 달러 규모가 스테이킹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스테이킹 대시보드에 따르면 현재 총 1,243만 6,770원 ASX가 스테이킹 됐습니다. 약 18억 5천 달러, 2조 1,990억 원 규모인데요. 앞서 대시보드에서는 지난 9월 30일 엑시 인피니티가 스테이킹 기능을 출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엑시 인피니티는 2018년에 출시가 됐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였거든요. 지난번 스테이킹 출시 소식만으로도 가치가 2.5배 올랐는데 이번 시리즈 B 투자 유치로도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에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 부러운 분들은 누구인가요? 네 놀라운 소식이죠. 포브스에 따르면 이번 400대 부자 명단에 올라간 암호화폐 억만장자는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 순자산 225억 달러,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115억 달러,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60억 달러, 제미니 공동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 타일러 윙클보스,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 프레드 에르삼 리플 전 CTO 젯 메칼렙 등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 억만장자의 수가 증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논평도 붙었고요. 다만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창업자들의 운명을 극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암호화폐의 CEO가 세계적인 부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기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신 김상우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블록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말까지 벤처 캐피터리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약 178억 달러, 21조 1,73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6년간의 투자액을 합한 것보다도 정말 많은 규모인데요. 3분기 암호화폐 기업 투자 건수는 423건, 투자액은 약 80억 달러, 9조 5,1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 위드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